아침 얘는 점심 나는 아침 얘는 점심 밥 먹고 각자 분야에 대한 발표 듣기 오늘만 건축 디자인과 희읍 새로 친해진 언니 발표하는 중 요 친구도 새로 친해진 친구 갑자기 집중 떨어지는 중 창밖 구경 비도 오고 단풍 입기 흔들흔들 이쁘네요 저녁 먹고 쉬다가 음악회를 보러 이렇게 무대가 짠 이렇게 무대가 짠 바이올린 연주도 있었군 소피라가 방금 오셨어요 택배에 참아 손이 들어도 택배에 참아 손이 들어도 슬퍼하거나 화내지만 슬퍼하거나 화내지만 슬퍼하거나 화내지만 저의 마음을 날 그댈 참고 닿기만 기쁘게 날 고고 올까 여러분들은 우유 아 그리고 테너분도 춘갑니다 이리에 나무 그 드라문타 테스텔레 드라문타 테스텔레 드라문타 테스텔레 드라문타 테스텔레 그리고 50주년 축하 케이크 절단식 사회자분이 케이크 절단식이라고 하셔서 다같이 빵 터졌네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서 혹시 조금바이어까지 시키면 차합니다 그리고 저 케이크 맛있었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10시부터 야식과 알코올까지 새벽 3시까지 술 안마시고 몸 키우